이번 비에 옥수수가 엄청 커버렸네요 옥수수가 엄청 컸어요 그 밑에 이제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난 자리에다가 요 호박 심어놓은 것이 호박이 20개 올라왔죠 호박이 20개 올라왔어요 호박이 20개 올라오고 아이고 저것 좀 봐요 옥수수가 많이 컸어요 한 1m 한 1m가 넘었어요 1m 한 20, 30cm 정도 된 키가 아 많이 컸어요 아 많이 컸죠 어제 저쪽 저쪽 밑으로 내가 또 자색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햇빛에 다 시들어졌을 거에요 아마 이따가 자색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